자 시작합니다 여러분 10번부터 또 보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객시설사업 틀린 글이 되어있죠 자 거기 보시면 2번이 틀린 건데요 이 부분 보시면 도시군객시설사업이 같은 도의 간혹에 속하는 도의상의 시군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렬을 지행한다 틀렸죠 누가 자합니까 도의사 그래서 너무 쉽습니다 도의상의 시도에 걸쳐서 사업을 할 때는 바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시행렬을 지행하는 경우가 있지만 같은 도에서 사업시행자 문제에서 협의가 이루어지려면 그때는 도의사가 바로 시행자가 되어서 하는 게 아니고 시행자를 지행해 주죠 자 그래서 2번 틀렸고요 나머지는 쉬우니까 통과해도 되겠습니다 자 이 79번 79페이지 11번 보겠는데 국토계획법상 도시군객시설사업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지문을 보시면 이것도 전시관에 강조했던 것인데 도시군객시설부지 매수무자인 지방공사 지방공사는 도시군객시설재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도시군객시설재권을 발행해서 줄 수 있는 매수무자는 누굽니까 지방공사 아니라 지방자찬체 그렇죠 그래서 지방공사가 틀렸습니다 1번이 틀렸고 나머지는 반복되고 있는 내용들이니까 통과하겠습니다 80페이지 예상문제 보죠 1번 이것도 전시관에 체크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 공동구에 수용하기 위하여 그 다음에 포인트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시설 몇 개 있다? 두 개 뭐가 지난 간이다? 가스 부패가스 그래서 가스가 나고 하스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4번 4번 나머지는 공동구 협의의 심의를 거칠 필요 없이 수용을 해야 하는 것이죠 2번 보겠는데 광역시설 설명 옳지 않는 게 이렇게 돼 있죠 옳지 않는 것 즉 틀린 거 이거죠 어떤 것이 틀렸느냐 바로 1번은 광역시설의 뜻인데 광역시설은 기반시설 중 반드시 몇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악에 걸쳐 있거나 공동으로 위함하면 되느냐 둘 이상 그거 맞고요 2번 이 광역시설 책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광역객권이 지정될 수 있는 것이고 맞고요 3번 광역시설은 도시군객시설이 아니다 따라서 그 설치 관리에 관해는 도시군객시설 설치가 따르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이 광역시설 중 바로 도시군가로 결정하면 그것도 도시군객시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군객시설이 아니다 틀렸고요 그리고 이 광역시설 설치 관리에 관해서는 바로 원칙은 도시군객시설 결정에 따릅니다 그래서 3번이 틀렸네요 그리고 4번 이 광역시설을 설치하고 관리할 때요 서로 협약을 체결해서 협의를 구성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죠 그래서 거기에서 4번 마지막에 할 수 있다 중에 하이한다 금틀리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5번 국가국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 대표로 인천국제공항 이런 게 국가국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인데 이런 국가국으로 설치하는 광역시설은 그것을 사업 종모로 하는 법인을 만들어요 인천국제공항관리공단 이런 공법인을 만들어서 그 자리를 내세워가지고 그 시설을 설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 맞아요 예상문제로 들어가 있는데요 도시군객시설사업과 관련하여 허용되지 않는 것 일반 지방사 지방단을 사업시행으로 지지하는 것 가능합니다 그렇죠 이 도시군객시설사업시행은 원칙적으로 특강특특시장수이고 또 국장이 또 도시사합니다마는 외주로 이 국가 지자체 지방사 지방단 공공단체 이네들이 또 민간인들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서 시행자 지정받아서 사업할 수 있죠 그래서 일반 시행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2번 이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 신청이 들어가면 인가권자인 국토기통부장은 시도사 데이터장은 조건부 실식인가를 내줄 수 있죠 기반 설치 그 때로는 용지 확보할래, 유해방전 조치할래, 환경오염방지조치, 적용조치, 경관조치 이런 조치할 것의 조건으로 실식인가 내줄 수는 가능합니다 이때 조건부 인가 받아간자 그 조건 이행을 담보할 필요가 있으면 이행 보증을 미리 예측해 할 수 있죠 예측해 하는 데 단 그 시행자가 국주공이다 국가 지방사산체 공공기관 공공단체면 예측해 하는 것 아니다 예측해 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이 떠올려면 좋겠고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는 그 사업장이 규모가 크다 그러면 1사업시행적, 2사업시행적 이렇게 사업시행적의 상징을 두 개 이상으로 분할 시행하는 것 가능합니다 이때 분할 시행할 때는 분할 된 지역별로 실식을 작성해서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3번 맞고요 4번 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시행자는 행정청이 시행자가 됐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도 있죠 이때 행정청이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차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무슨 법에 따라 제기하면 되냐 행정심판법대로 따라서 제기할 수 있어요 그러면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불복할 때는 행정심판 제기할 수 있냐면요 있습니다 어디다? 그 시행자를 지정한 자에게 그 자를 피청구권자로 해서 바로 제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죠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의 처분에 대하여 그 사업시행자를 피청구권으로 하여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 이건 틀렸죠 그 사업시행자가 아니라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권으로 하여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자를 피청구권으로 하여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군객시설 사업을 하려고 묻고는 공원 요소의 예정자였다 거기에 여러분들 아직 그 시행자가 그 소유권 넘겨받기 전에 아직 부상처리가 안 돼가지고 바로 여름땅입니다 여러분이 그 땅값을 받고 소유권 넘겨줘야 여러분이 이제 소유권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 시행자들 사업준비차가 필요하면 그 토지 타인 토지지만 시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출입이 가능하죠 출입을 할 때 미리 그 소유자 전문자 관리자한테 7일 전에 출입목적 일시장소를 통제하고 알리고 들어가면 되죠 들어가서 필요하다면 타인 토지지만 그 시행자들은 임시 통로로 일시사용 또 재료적지용으로 일시사용할 수 있고요 흙나무 돌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장애물을 변경 제거할 수 있죠 그때 제거하고자 할 때는 미리 동의를 얻어야 되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바로 그 행정청의 시행자는 그 사실을 관할 특강특특시장원사한테 통제하면 되고 행정청의 시행자는 동의 얻을 수 없는 상황이면 대신 특강특특시장원사한테 그 하가를 받아야죠 일시사용하가 장애물 변경 제거하가 그래 이제 이런 적법자식을 위해서 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바로 3일 전에 미리 통일을 하고 또 일시사용 장애물을 변경 제거합니다 이로 인하여 바로 손실이 발생하면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그리고 행정청에 한 시행자는 시행자가 손실보상을 해주죠 그리고 그 시행자들 바로 일출 전 일물의 타인의 택지라든가 울타리 담장으로 들어선 토지에 출입할 때는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출입을 못하게 되죠 이때 점유자는 정당한 유효 없이 바로 출입을 거부하나 방해할 수 없고요 만약 그걸 거부 방해하면 이반자로서 1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죠 이런 것들이 떠올랐으면 좋겠습니다 5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4번 보겠는데 4번을 보시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 자가 행정청이든 비행정청이든 사업을 하기 위한 실시계획 인가고시 작성고시가 떨어져다 하면 그 시행자에게 수용권을 인정하죠 그 사업이 필요한 토지 등은 강제수용 사용권 인정됩니다 그래서 시행자라면 다 수용할 수 있습니다 1번 맞고요 2번 맞고요 아까 했고요 3번도 맞죠 맞나요 틀렸죠 출입 등으로 행위로 인하여 손실을 입은 자가 있으면 그 행위자가 손실을 보상한다 그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한다 행위자가 속한 행정청에서 보상한다 그랬죠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그리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는 그 시행자가 책임져야 됩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토지 점유자의 승낙 없이 들어가지 말라 맞고 그 다음에 5번 이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는 그 도시 군객 시설으로 묶여있는 토지에 여러분 땅이 있다 등등등 그때 이 토지가 누구일까 건축물이 있다면 건축물소가 누구일까 이런 관리자들을 분석해 나가고 될 때 필요하다면 관할 등기소에 가서 그 토지 등기사항 전보증민서 건물 등기사항 전보증민서 시청구청 군청에 있는 토지대장 이런 것들 건축문대장 이런 것들을 가서 열람과 등청교부청구를 할 수 있는데요 이때 교부청구할 때 다 무료로 충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죠 그래서 맞습니다 82페이지 5번 보죠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다 설명 틀린 거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땅에 공은 도로 설치하겠다고 도시 군객 시설 부지에서의 개발 행위다 그런데 그렇게 부지로 딱 묶으면 그 이후부터는 개발 행위가 원칙 금지되서 건축물 건축화가 내지 않습니다 공작물 설치가 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1번 맞고요 2번 이 시장 또는 군수는 도시 군객 시설에 대하여 그 시설 결정 고지서부터 3개월 내 단계별 집행을 수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렇습니다 아까 그렇게 딱 도시 군가로 공원 만들겠다 도로 설치하였다라고 딱 결정하셨다면 그 안에서 언제 사업을 집행하겠다라는 단계별 집행객을 원칙은 3개월 내 수립해서 공고해서 알려지죠 다만 도심의 주강경 정책 같은 다른 법률에 따라 그게 의제 처리된 사업자라면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하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때 단계별 집행객을 수배하게 될 때에는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수배하고 1단계 집행객은 3년 이내 시행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포함해서 재원 조달격과 보상격을 포함해서 수배하면 되는 것이고 2단계 집행객은 3년 후에 시행할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을 포함해가지고 재원 조달격과 보상격을 포함해서 수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번 맞습니다 4번 이 도시 군객 시설을 정보시했다 그러면 아까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가 안 내린다고 했죠 개발회가 원칙 검지됩니다 그만큼 이제 센 장소가 되는데 그래 놓고 늦어도 2년에 단계별 집행을 수배해서 알려줬는데 단계별 집행을 수배하지 않았다든가 수배했지만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아서 3년에 시행할 가능성이 없는 보지일 때는 아까 건축물 건축아 내지 말라 공장물 설치가 내지 말라 했던 그 제한행위가 약간 풀리기 시작하죠 풀린데 그때 세 가지만 허가를 받아서 허용합니다 가설 건축물 건축 공장물 설치 기존에 그 장소에 있었던 건축물을 개축과 재축 그에 따른 토지 형립형을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때 허가 받아서 설치한 가설 건축물 허가 받아서 설치한 공장물은 사업 시행 예정일 3개월까지 깨끗이 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명령을 내리면 그 소자는 자기의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해서 원상 회복 조치해야 되지 보상 받지 못합니다 그런데 개축, 재축된 건축물은 허가 받아서 그것은 바로 사업하면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철거가 가능해요 그래서 4번 보면은 맞습니다 더시 군객 시설 예정 후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않냐는 시설 중 1단계 집행계에 포함되지 않냐는 그런 시설 부지에 대하는 건축물은 개축과 재축만 허가가 될 수 있다 가설 건축물은 건축도 허가가 됩니다 이런 것들 공장물도 설치가 됩니다 이런 것들을 알아주시면 되겠어요 5번 이 사에 따라 허가를 받아 개축, 재축한 건축물의 경우 그 사업이 시행되는 경우는 그 시행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소유자 부담으로 원상 회복 조치를 해야 한다? 틀렸죠 이것은 그렇게 명을 내릴 수 없고 부셔라고 할 수 없어요 다음에 사업이 시행되면 보상 다 해줘야 됩니다 아까 먹과 먹만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철거해라고 명을 낸다고요? 허가 받아서 새롭게 건축한 가설 건축물 허가 받아서 새롭게 설치한 공장물 두 가지만 가설 건축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공장물 소유자의 부담으로 깨끗이 지워라 라고 명을 내리게 됩니다 6번 보겠는데요 더시 군객 시설 사업에 관한 관리구조에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은 조금 전에 했던 내용이니까 통과 2번, 2번도 했었죠 그런데 말이죠 더시 군객 시설 일정 고시로부터 10년에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 그 부지로 되어있는 모든 토지 소유자는 매송할 수 있다 틀렸죠 그 부지 안에 있는 토지 소유자 중 지목이 전이다, 답이다, 잡종이다, 가수 이런 자들은 매송 못합니다 임야라든가 무엇만 할 수 있어요?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와 그 지목이 대인 토지 안에 건축물 정창으로 소유자만 매송가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2번 틀렸습니다 3번, 4번, 5번은 맞습니다 아까 7번도 했죠 그러나 한번 볼까요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부지의 토지에 대한 매수 청구다 틀린 글이 되어있는데 1번 아까 했고 2번도 했고 3번도는 매수무자가 매수하지 않애로 결정한 경우 매수 청구자는 개발행 허가를 받아 그까지 맞았어요 3층이야 맞았어요 그런데 3층이 아닌 무엇을 건축할 수 있다? 단독주택, 제1종 근생, 2종 근생 중 안마수소, 노림수장, 그 다음에 다중형 생활설 이런 것들 빼고 나면 허용된다고 했죠 그 다음 공작물 그래서 다세대인 공동태는 건축할 수 있다? 틀렸어요 없다 그래야 되죠 그건 허가 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3번 틀렸고 4번 맞고 5번 맞습니다 5번 지자체인 매수무자만 바로 채권 발행해서 대금으로 줄 수 있죠 8번 들어갑니다 8번을 보시면 도시 군객 시설 사업의 실시계획 등 설명 틀린 거 이렇게 되어 있는데 1번 도시 군객 시설 예정 고시부터 10년 이후에 실시계획을 작성하거나 인가받은 그 사부 시행자 이자를 장기 미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을 하는데 이자는 실시계획 고시가 떨어졌다 고시가 떨어졌다 고시가 떨어지면 수용권을 받아갔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고시 떨어지고 나서 몇 년에 그 보상 문제에 대한 해결이 안 되면 재결 신청을 토시 선언했다 하게 되냐 5년에 해야 합니다 5년에 하지 아니하면 실시계획 고시부터 5년이 지난 날 탐들에 실시계획은 효력을 상식으로 해서 수용권 박탈 맞고요 2번 이런 경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가 재결 신청을 하지 않고 실시계획 고시 받고 나서 5년이 지나기 전에 열심히 땅 작업을 소유자한테 만나가지고 작업을 해서 동의서를 받았네요 또 소유권을 확보해왔네요 이때 그 사업에 필요한 토지 면적의 3분의 3을 소유하거나 사용권을 확보하고 실시계획 고시로부터 몇 년 이내 재결 신청을 하면 실시계획 고시의 효력을 들어가느냐 그때는 시간을 7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5년 5년이라 7년 7년이 되겠네요 그리고 3번 이 장기 미집행 도시 군객 시설 사업 시행자가 재결 신청 없이 사업이 필요한 모든 토지 등에 대하여 소유하거나 또 모든 토지에 대한 사용권을 확보했다면 실시계획은 그대로 효력 유지돼서 사업을 순조롭게 진행해 나갈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4번과 5번도 꼭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86페이지 9번하고 10번하고 쉬었다 하겠는데요 자 9번 보시면 도시 군객 시설 옳은 거 이렇게 돼 있죠 1번 도시역에 장례시설, 정화부리설, 폐차장 같은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는 미리 도시 군괄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런 시설은요 도시 군괄의 결정을 하지 않냐고도 설치가 법적으로 허용되니까 틀렸습니다 2번은 도시 군괄 시설을 해놓고 10년에 사업은 아직 안 들어갔는데 실시계 인가를 받아가면 부지다 그러면 인가가 떨어지면 시행자에게 수용권이 부여되니까 보상 절차가 곧 들어간다고 봐서 그것들은 매수금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된다고 틀렸습니다 실시계 인가가 있다면 설령 아직 사업이 시행되지 않고 있더라도 매수금으로 인정되지 않아요 그래서 인정된다고 틀렸고요 3번 지방의로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을 해제와 공고를 받은 시장수는 도시 군괄의 해제를 자기가 결정할 수 있다 틀립니다 시장수는 도시가 결정했던 걸 자기가 해제 결정 못하고 도사에게 해제해달라고 신청을 해야 된다 그래야 돼요 틀렸어요 그러면 도사가 해제 신청을 받아가지고 해제할 수 없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것을 제하고는 1년의 해제 결정에서 줍니다 4번 도시사가 시행한 사업으로 그 도에 속하지 않는 다른 군이 현재 이익을 받은 경우 해당 도사와 그 군사 간의 비용 부담에 대한 합의를 해서 비용을 좀 부담시키는데 합의가 이루지 않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는 누가 결정한 대로 따라하면 되냐 행자부 장관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한 대로 따라하지 국토교통부 장관은 한번 드립니다 이 17개 시도사 또 기초자치단체인 시장구석구청장을 관리하고 있는 그 부서가 행정자치부예요 그래서 이 기초자치자장 또 광역자치자장 인일 간에 무슨 협의가 이루어지냐면 행정자치부 장관이 결정해 줍니다 비용 문제는 5번 도시군격신사사업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관할계에 걸쳐 시행되는 경우 사업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다 그때는 사업면직 가장 큰 지역의 지자체장이 시행자한테 틀렸죠 두 개 이상의 지자체에 관할계에 걸쳐 사업을 하게 될 때 시행자와 협의에서 시행자를 정하면 되는데 시행자에 대한 협의가 이루지 않았다 그때는 같은 독에 속았다면 도의사가 시행할지를 증거시켜주고요 둘 이상의 시도에 걸쳐서 협의가 이루지 않으면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한 자가 시행자가 되는 것이죠 10번 보겠는데 도시군격시설 부지 해제 신청이다 틀린 글이 되어있죠 1번 도시군격시설의 고시로부터 10년 이내 사업이 시행되지 않은 경우로써 그 실효시까지 집행계가 없는 경우는 그 시설부지 토지소는 이방권자에게 해제한 이반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토지소자들이 이방권자에게 신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이때 이방권자는 며칠 내 그 이반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느냐 3개월 맞고요 3번 만약 이 이방권자가 거절했다든가 그러면 누구한테 갈까요 바로 결정권자에게 해제 결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그때 해제 결정 신청을 받았던 결정권자는 4번 몇 개원에 답을 주느냐 2개원에 답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6개월이 틀렸습니다 2개월이 결정회부를 정해서 토지소에 가알리고요 특별한 사이 없으면 시설정을 해제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4번 틀렸고 만약 해제 결정을 신청한 토지소자 결정권자부터 거절당했어 해제하지 않게 결정받아서 억울하다 그러면 마지막에 누구한테 하소연에서 신청할 수 있냐 국토교통장에게 그 시설정 해제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 이때 국토교통부장은 이와치 해제 심사 신청을 받았다 그러면 결정권자에게 제시를 내려가지고 해제해 나가도록 하는 것이죠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바로 살펴보도록 하죠 쉬었다 하겠습니다